보셔야 되고 연결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윤미향 대표님 저희가 급하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으신데요 윤미향 당선자님 아 감사합니다 저는 tbs 진행때 뵀던 개그맨 노정열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는 저 시다다파 이종원 피디 알고있죠 네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제가 윤미향 대표님 당하는거 보면서 제2의 조국 장관 먼지터리 시 수사하는 것 같이 저희가 너무 기가 막혀 갖고 저희가 마침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좀 하고 있었어요 3천만원 맥주판버린다 저는 다 웃었어요 이거 보고 네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활동 한 번도 안해본 사람들 그쵸 네 네 윤미향 당선자님 직접 이렇게 조중동 물어 뜯기 하이에나 같은 공격 받으니까 지금 심정을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일본군 성부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일이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올해가 해방된 지 75주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75년 동안 제대로 청산할 것을 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그 어떤 시스템 문화 사람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올고매려고 하고 압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 주고 활동가들에게 상처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구나 요즘 너무나 상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윤미향 상선자님 요즘 언론 보도가 그냥 윤미향 죽이기 정의연대 그리고 수용집회 무력화시키기에 혈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마구잡이식 기사들이 하이애라 같이 조중동이 퍼뜨리고 있는데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기가 막힌 기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실 선거기간 중에서 계속 나왔었는데요 반미 운동가가 딸을 유학 보냈다 하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고요 뭐 또 그 외에도 지금 오늘 사실은 기사 맥주 값에 얼마를 3천만 원 썼다 기가 막히죠 이런 기사는 사실은 저희 활동가들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기사를 써내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마치 제가 정의연에 기부되는 금액을 횡령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얼마 이렇게 조금 기부하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디다 갖다 썼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대표는 또 대표 역할로 그런 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그게 한 가게를 운영할 때도 요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렴치한으로 저를 계속 부동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 네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윤미향 대표님 당선인 힘내세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히려 더 꿋꿋하게 버티고 윤미향 대표님이 여기서 무너지시면 가장 좋아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베와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국내 토착 외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힘내겠고요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그들이 들을 리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제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UCLA 응대 친구에게 제 딸이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놀면서 다니느냐 이런 것을 물었다고 해요 벌써 가족들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까? 네 그리고 저희 정의현 사무실 앞에는 TV 조선인께서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찍고 있고요 채널A는 할머니들이 사는 쉼터 앞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있고요 이건 정말 폭력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일본군 선교의 문제에게 관심이 좋더라면 이것도 관심을 혹시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행동은 누군가를 끔찍한 지경으로 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참 아주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를 어떤 돈으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듣도 보지 못했던 시민단체가 나타나서 고소고발을 하고 검찰이 움직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지르라는 기사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쓰고 아니면 말구식 우리 윤미향 대표님 요즘 오늘 저녁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언론 알아야 바꾼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때 민원련의 김유진 이사님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노종열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오늘 혹시 저녁 7시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어떠신지는 이따가 제가 왜 그러냐면 저녁에 방송이 있어요 방송 잡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저희가 시간을 윤미향 대표님이 나오시면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한 시간 정도 이상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윤미향 대표님과 또 관계자분들이 나오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깔끔하게 저희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저 조중동과 저의 어떤 잘못된 보도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잘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님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윤미향 의원님으로 불러드릴 텐데 지난 가을 그렇게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쑤셨던 조중동에 대해서 이번에 총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윤미향 당선자님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학습되고 단련이 되어있으니까 이번에는 지켜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럴수록 국회가 더 큰일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힘이 있으셔서 네 왜 그래야 하면 30년 동안 이 토착외고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공이 쌓이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공격당하면 굉장히 딸까지 건드리면 당황하거든요 남편이 4년 20일 동안 영화의 몸이 될 때도 이미 단련이 되어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조만간 빠른실내 윤미향 대표님과 거기 또 새로운 이사장님도 있으니까 네 이나영 이사장님이시죠 굉장히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특집으로 제가 준비해 목요일날 정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안에 저희가 특집을 준비해갖고 제가 당해본 사람이잖아요 시민단체 계급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마치 공급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구나 생각해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점점점 시민단체들을 죽이는 수법이 너무 유치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른 윤미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과의 제2라운드 같아요 윤미향이 국회에 가면 가장 두려운 자들 윤미향이 국회에 가면 가장 껄끄러운 자들이 조중동과 진짜 이번에 대놓고 토착외국가 누구인지 본인들이 들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정의연대 정의기억연대 회원가입 많이 해주세요 저도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정의기억연대 회원수가 늘어났다 후원이 늘어났다라는 민주시민들의 정말 자발적인 깨어있는 이것도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일례로 문성근 선배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랑 후원 계좌 이렇게 홍보하셨더라고요 문성근 선배님 그러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힘내자는 말씀이십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정의기억연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정의연을 오히려 더 조중동 덕받네 너네들이 그래 우리 죽이려고 그랬어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 윤미향 당선인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한일전 제2의 한일전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윤미향을 죽여야만 하는 자들 그래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토착 외구들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만간 더 팩트체크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중동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본군 성노예자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나 30년 전에는 왜 이용수 할머니의 그 절규를 그때는 왜 외면했나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자 피해자들의 진실이 아닌 정의기억연대에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닌가 굉장히 기획적이다 그래서 니들은 토착외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요정정 선배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올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립 100주년 되는 해예요 유신시대에 정론 직필을 쓰던 기자들과 언론사 직원들을 강제로 무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해산했던 무도한 정권이었고요 그 dnap가 지금 똑같이 우리가 토착외구라고 말하는 미래의 한국당과 미래의 통합당이 흐르고 있고요 아직도 거의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아직도 인정 안 하고 더불어 시민당과 더불어민당을 흔들고 싶은 이 조중동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떠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국민들이 확실히 단련이 되셨기 때문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명 당선자의 힘찬 목소리를 보니까 힘이 나고 우리 깨우니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미향 대표님의 의문 또 자세하게 내용을 몰랐던 분들 제가 좀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왜 이재용 기자회견 날 나왔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위안부협정 파기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왜 이 시기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도 하나의 조중동이 희생양을 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진영 안에서 윤미향 공격하는 일은 정말 이런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노정은 선배님 1시간 2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 7시에 언론 알아야 바꾼다 해서 또 이 내용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엄청난 보도 형태 많이 다를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